안녕하세요. 나네스터입니다. 아 진짜 꽤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꽤 오랜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화면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동안 뭐 했었냐면 여행도 갔다 오고 해외로 여행도 갔다 오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수술도 했고 그리고 작업실이 없었어요. 제가 좀 금전적인 문제와 여러 다른 스케줄 때문에 작업실이 없어서 제가 혼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마땅한 그런 공간도 없었고 작업실이 있을 때에도 그냥 음악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좀 카메라 앞에 서져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온전하게 저의 그러한 생각들을 카메라 앞보다는 음악으로 풀어내고 싶다라는 욕망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어서 계속 음악 작업과 개인적인 스케줄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음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활동들 위주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최근에는 혼자 조금 더 작업하고 혼자의 감정에 좀 더 치중해서 작업을 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냐 하면은 제가 4월 12일에 한 4일 뒤에 Junk Poetry D, Junk Poetry 라는 EP를 발매합니다. 저의 다섯번째 EP고요. 미니앨범이에요. 이제 그 앨범에 대해서 간단하게 노래들을 들어보면서 곡 설명도 해드리고 프리뷰도 해드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이 앨범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다시 뵙게 돼서 한번 앨범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에 발매될 Junk Poetry는 직역하자면 Junk Poetry를 직역하자면 Junk, 쓰레기, Poetry? 시에요. 쓰레기 시. 그래서 주로 이 Junk Poetry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외국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문학 종류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쓰레기 시라고 해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이 주로 자신의 그러한 생각들을 담아내는 문학 작품, 시 그러한 것들을 일컬어요. Junk Poetry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번 제 앨범은 사실 제가 느낀 것들이라든가 좀 혼자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좀 많아서 그런 감정들을 관철시키고자 만든 앨범입니다. 장르는 조금 더 하드한 락이 많이 섞여 있어요. 4곡 모두, 이 피어스 4곡인데 이 4곡 모두 뭔가 좀 웅장한 밴드 사운드, 리얼 세션들을 많이 써서 펑크락, 인디락, 모덤락, 그리고 2000년대에 유행하던 그런 락들을 통틀어서 뭔가 이모라는 제가 주로 하던 그런 사운드를 접목해서 만들어낸 그런 장르의 앨범입니다. 노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보면서 조금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unk Poetry, Let's Go! 첫 번째 트랙은 I Can't라는 노래입니다. 타이틀의 곡이고요. 일단 들어보시죠. Let's Go! Let's Go! Let's Go! 이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앞에 후렴구만 들어보았는데요. 이 I Can't는 새벽이라는 프로듀서 분이 만들어주셨고 I Can't, 나는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사랑을 줄 수 없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의 비극적인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러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가사를 썼고요. 저의 시선이 아니라 저에게 사랑을 줄 수 없었던 상대방의 시선에서 제가 한번 그 사람의 감정에 좀 몰입해서 가사를 썼고 되게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시적인 부분도 많고 뭔가 감정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두 부분이 다 충족된 것 같아서 좋고 이 곡을 타이틀로 선정한 이유는 이 노래 뒤에 쭉 들어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밴드 사운드의 빌드업이 정말 웅장합니다. 정말 뭐라 그러지? 광활하다 그래야 되나? 뭔가 세션들도 많이 쓰고 되게 사운드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곡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고요. 멍한적이면서도 조금 뭔가 비극적이면서도 광활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인 것 같아요. 2000년대 락 장르를 좀 차용했고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도 나와요. 그래서 앨범 발매되는 날인 4월 12일 하지만 뮤직비디오는 오후 6시에 워너뮤직 채널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감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지금은 군대에 있는 충성 군대에 있는 제 친구 희준이가 제작해주었고요. 저의 그러한 감정들과 되게 잘 맞닿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희준이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저도 정말 뿌듯하네요.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곡은 나는 그곳에 없었다. 파트 2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이 노래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야식 가야 하는 이유 봐야겠어 그게 배와 아니라면 난 뭐라겠어 넌 더 못돼지 뭐해 날 더 돌아갈래 척을 놀아다니 또 기억해, 기억해 나 살게 돼서 잔뜩 가 성대, 성대 위도 안 보는 나 대기만 해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그 앞부분만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노래 피처링한 사람이 환혁이라고 가벼운 밴드로 저랑 함께 활동했던 환혁 군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 그분 목소리만 들려드리게 될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후렴구 두 번째 후렴구 부분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 노래는 가벼운 밴드의 환혁과 함께 한 곡이구요 나른 그곳에 없었다 원곡이 있잖아요 제 파트 원 그 원곡이 제이슨 펄크와 제일 최근에 싱글로 낸 노래인데 그 노래의 후속곡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와의 유사한 점은 뭔가 글씨 그 노래 두 노래를 시리즈로 묶은 점은 둘 다 후회 와 뭔가 과거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노래라서 같은 결이라고 생각해서 파트2로 이름을 지었고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가사를 보다보면 어? 이런 부분이 있네? 되게 그러한 부분들을 찾는 재미가 또 있고요 리믹스로 나는 그곳에 없었다 파트1에서 리믹스로 환혁 군이 참여했었는데 이 노래에서는 파트2로 제이슨 펄크 대신에 리믹스가 아닌 메인곡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서브 타이틀 곡이에요 어...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좋은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런 펑크락 장르를 좋아하는데 제 음악에서 많이 풀어낸 적은 없는데 이 노래는 정말 그 중후한 맛이 있습니다 이 노래도 새벽 분이 프로듀싱 하셨고요 저도 뭔가 프로듀싱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쓴 노래인데 드럼과 기타의 파워풀한 연주 이제 저와 환혁의 그런 거친 보컬이 노래를 극대화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딱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아... 졸라 신난다 그냥 그런 노래입니다 신나면서 간진하고 그런 펑크락의 정수를 담은 노래가 아닌가 너무 자화자찬인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곡 세 번째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되는 곡이니까요 좀 감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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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후렴구만 들었고요 세 번째 곡의 제목은 Without Me 이 노래도 새벽 분이 프로듀싱 하셨고요 주제는 간단해요 그냥 사랑했던 이에게 지금은 이별을 한 이에게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나 같은 건 보지 말고 앞으로 행복해질 미래만 그리고 행복한 풍경만 봤으면 좋겠다 라는 주제가 담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그냥 사운드적으로 연주적으로 되게 좋아요 제 보컬도 담백하고 제 보컬도 뭔가 기교가 많지 않고 기교가 많지 않고 뭔가 가사들도 뭔가 많이 꾸며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뭔가 눈을 감으면서 들으면 되게 좋은 연주적으로 좀 완벽한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샤라우트 새벽 진짜 새벽학군이 이번엔 세 곡 열심히 만들어줬네요 모덤록 장르고요 그냥 이 노래는 들어보시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느낌의 노래인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모덤록을 조금 더 옛스럽게 풀어낸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트랙 탤런티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새벽군이 아닌 크리드가 프로듀싱 했고요 크리드는 나는 그것에 없었다 파트 1 만든 친구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탤런티드라는 노래는요 2010년대 인디박에서 조금 더 모티브를 얻은 그런 그런 사운드의 곡이에요 탤런티드 곡 제목이 탤런티드 이것은 재능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사실 요즘 음악을 하면서 제가 재능이 있을까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음악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왜 보이지도 않는 길을 꾸고 가면서 힘든가 나를 행복한가 음악을 하면서 난 즐거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음악 시작했을 때는 정말 행복해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그러한 감정들과 지금의 감정들이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실 조금 힘든 시간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버스 1에서는 뭔가 나는 다르다 나는 나아가겠다 음악으로 정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도달하겠다 라는 그런 결혼의 의지를 담고 있는데 두 번째 버스에서는 지친 아 나 안 되나 봐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벽을 느끼고 뭔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두 모습이 쌓아오고 있는 그런 노래이고요 보컬 샘플링이 상당히 몽환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고 제 보컬들도 좀 많은 감정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노래에서는 제가 연기를 한다 제가 그 배역이다 생각하면서 뭔가 대사를 치듯이 노래를 불렀고 실제로 가사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가사라 보시면 조금 하나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탤란티드 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니까 뭔가 저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길인가 뭔가 길을 찾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공감과 좀 격려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 이 뭔가 답을 찾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저처럼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저도 지금 답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도록 할테니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힘내셔서 뭔가 답을 찾는 그런 여정들에 열심히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모두 그래서 이렇게 4곡을 모두 들어보았구요 어 지금 보니까 한 18분 19분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긴 영상 혹시라도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구요 이번에 이번에 4월 12일에 정크 포에트리 나네스터의 다섯번째 EP 를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 앨범 이외에도 제가 지금 지금 발매하려고 계획해둔 앨범이 3개에요 3개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발매했던 나의 그 앨범에 너에게로 뮤직비디오를 정말 멋있게 찍었어요 진짜로 시사회도 최근에 그 뮤직비디오 제 뮤직비디오 시사회도 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보여드렸는데 뮤직비디오 정말 괜찮아요 정말 멋있으니까 그 뮤비도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4월 12일에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크 포에트리 많이 들어주시구요 이상 나네스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